굵은 빗방울과 거센 바람이 부는 경연대회 현장. 악조건 속에서도 사격 명령이 떨어지자 일발 필 중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킵니다. 4.2인치 박격포와 81mm 박격포는 물론 90mm 무반동총과 K4 고속 유탄 기관총까지 보병부대 편제 공용화기가 한자리에 총 출동했습니다. 대대실 사격을 통해 쌓은 실력을 이번 경연대회에 유감없이 발휘하겠습니다. 부대는 이번 대회에서 장병들의 공용화기 운용 능력은 물론 군인 정신과 부대원 간 팀워크 향상에도 중점을 뒀습니다. 우리 해병 1사단은 적과 싸워 승리하는 개인과 부대를 육성하는 목적으로 편제된 공용화기 운용 능력 향상 및 사격 능력을 구비하기 위하여 경영대회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 전투 승리의 핵심인 군인 정신과 전투 사격술에 중점을 두고 평가에 임하겠습니다. 부대는 평가 종료 후 공용화기 최우수 부대를 선정해 표창과 함께 수치와 상금을 수여하고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교육 훈련으로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국방뉴스 노푸름입니다.